10. 누진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루수를 유행하실 적에 도빈 건마 슬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피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알거나 보므로서 모든 번뇌가 다하게 되나니 알지 못해서도 안 되고 보지 못해서도 안 된다. 어떤 것을 알거나 보므로서 모든 번뇌를 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가? 바른 생각과 바르지 않은 생각이 있다. 만일 바르지 않게 생각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가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생존에 집착하는 번뇌인 유루와 무지의 번뇌인 무명루가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만일 바르게 생각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곧 없어진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루와 무명루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곧 없어진다. 그런데 번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바른 법을 듣지 못하고 참 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거룩한 법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법에 인도되어 길들여지지도 못하며 참다운 법을 알지도 못하느니라. 바르지 않게 생각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가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루와 무명루가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바르게 생각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 곧 없어진다.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야 할 법은 생각하고 생각해야 할 법은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아야 할 법은 생각하고 생각해야 할 법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는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루와 무명루가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바른 법을 얻어듣고 참 지식을 만나며 거룩한 법에 인도되어 길들여지고 참다운 법을 알게 되느니라. 바르지 않게 생각하는 자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는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루와 무명루는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더욱 자라나게 된다. 바르게 생각하는 자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도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 곧 없어진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루와 무명루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 곧 없어진다. 참다운 법을 이미 알아 생각하지 않아야 할 법은 생각하지 않고 마당이 생각해야 할 법만 곧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아야 할 법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야 할 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용루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 곧 없어진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루와 무명루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 곧 없어지느니라. 누와 번유와 걱정과 슬픔을 끊는 일곱 가지 법이 있으니 무엇이 일곱 가지인가? 유루는 견의를 조차 끊고 유루는 보호를 조차 끊으며 유루는 떠남을 조차 끊고 유루는 수용을 조차 끊으며 유루는 참음을 조차 끊고 유루는 없암을 조차 끊으며 유루는 생각을 조차 끊는다. 유루는 견의를 조차 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바른 법을 듣지 못하고 참 지식을 만나지 못하며 거룩한 법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법에 인도되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며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이러한 생각을 낸다. 나에게 과거의 세상이 있었는가? 나에게 과거의 세상이 없었는가? 나에게 무슨 원인으로 인해 과거의 세상이 있었는가? 나에게 어떠한 과거의 세상이 있었는가? 나에게 미래의 세상이 있을 것인가? 나에게 미래의 세상이 없을 것인가? 나에게 무슨 원인으로 미래의 세상이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미래의 세상이 있을 것인가? 또 스스로 의심한다. 내 몸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중생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장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본래 무슨 인연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장처는 무슨 인연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그는 이와 같이 바르지 않게 생각하여 여섯 가지 견해가 생겨나나니 이 견해가 생김을 따라 나에 대하의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견해를 내고 이 견해가 생겨 나에 대하의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견해를 내며 이 견해가 생겨나로 말미야마나 라고 인식하는 견해를 내고 이 견해가 생겨나로 말미야마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견해를 내며 이 견해가 생겨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인식하는 견해를 내고 이 견해가 생겨 이것은 바로 나더라는 견해를 낸다. 이 나라는 것은 능히 말하고 능히 알고 능히 행동하며 능히 행동하게 하고 능히 일어나게 하며 가서 태어나는 곳마다 선하게 과보를 받는다. 그것은 결정코 어디로부터 온 곳도 없고 꼭 있는 것도 아니며 꼭 있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견해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견해에 흔들리고 이런 견해의 번뇌에 결박을 당한다. 번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때문에 곧 나고 늙고 견들고 죽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바른 법을 듣고 참 지식을 만나며 거룩한 법에 인도되어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참다운 법을 알아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안다. 이와 같이 사실 그대로 알아맞히면 3결이 다 끊어지나니 신견결과 개취결과 의결이 다 끊어진다. 이 3결이 이미 다 끊어져서 사라지면 수다원을 얻어 악법에 떨어지지 않고 결정코 정각에 나아가 마지막에는 7가지 생사의 과보인 칠류를 받고 천상과 인간의 7번 오가기를 맞추면 곧 괴로움의 끝을 얻는다. 만일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는 번뇌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고 만일 알거나 보면 번뇌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존재에 집착하는 번뇌는 견의를 조차 끊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유루는 보호를 조차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가 눈으로 물질을 보고 안근을 보호하는 자는 바른 생각으로써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찰하기 때문이다. 안근을 보호하지 않는 자는 바르지 않은 생각으로써 깨끗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보호하지 않으면 곧 번뇌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고 보호하면 곧 번뇌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귀코 혐엄 뜻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법을 알아 의근을 보호하는 자는 바른 생각으로써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요. 의근을 보호하지 않는 자는 바르지 않은 생각으로써 깨끗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보호하지 않으면 곧 번뇌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고 보호하면 곧 번뇌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유루는 보호를 조차 끊는 것이라 하느니라. 유루는 떠남을 조차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가 사나운 코끼리를 보면 곧 마땅히 멀리 떠나가야 하며 사나운 마을 사나운 소사나운 개독사 험한 길개천 구덩이 은밀한 곧 강 깊은 삼산바위 나쁜 스승 나쁜 본 나쁜 이도 나쁜 마을 나쁜 처소를 보아도 꼭 멀리 떠나야 한다. 만일 범행을 당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거처하면서 의심이 없는 사람을 의심을 일으키게 하거든 비구는 마땅히 나쁜 스승 나쁜 본 나쁜 이도 나쁜 마을 나쁜 처소를 떠나야 한다. 만일 범행을 당는 모든 이가 그들과 함께 거처하면서 의심이 없는 사람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거든 마당이 다 멀리 떠나야 한다. 만일 여의지 않으면 곧 번유와 걱정과 슬픔이 생길 것이오 여의면 번유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유루는 떠남을 조차 끊는 것이라 한다. 유루는 숨을 조차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비구가 의복을 입는다면 그것은 양을 위해서도 아니요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며 거칠애를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모기 등의 바람비추위 더움 때문이요 부끄러움 때문이다. 만일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양을 위해서도 아니요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며 살찌기를 바라거나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몸을 오랫동안 보존하여 번유와 걱정과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요 범행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며 묵은 병을 고치고 새로운 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오래 살고 안혼하고 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거쳐할 굿방사 평상유침구를 쓴다면 그것은 양을 위해서도 아니요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며 거칠애를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피로할 때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기 위해서이다. 만일 약을 쓴다면 그것은 양을 위해서도 아니요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며 살찌고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병들고 괴로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목숨을 거두어 잡기 위해서이며 안혼하고 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그것들을 쓰지 않으면 번유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고 그것을 쓰면 번유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유로는 씀을조차 끊는 것이라 하느니라. 유로는 참음을조차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는 정진하여 악하고 불선함을 끊고 선한 법을 닫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일으킴이 있고 마음을 통일하여 정군하며 몸가죽 사림줄 뼈피골수가 다 마르도록 정진을 버리지 않고 구하던 바를 다 얻고서야 정진을 버린다. 비구는 또 마땅히 굶주림 목마름 주위 더위 모기 등의 발이 벼룩 이따위를 견디고 참아내야 하고 바람이나 햇볕에 핍박을 받고 욕설과 매질을 당해도 또한 능히 그것을 참으며 몸이 온갖 병에 걸려 몹시 고통스럽거나 목숨이 끊어질 듯한 온갖 불쾌한 것들도 다 능히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 만일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번여와 걱정과 슬픔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참아내면 번여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유로는 참음을 조차 끊는 것이라 하느니라. 유로는 없암을 조차 끊는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에게 탐욕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끊어 없애거나 버려 여의지 못하거나 성냄의 마음과 해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끊어 없애거나 버려 여의지 못할 경우 만일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번여와 걱정과 슬픔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없애면 번여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유로는 없암을 조차 끊는 것이라 하느니라. 유로는 생각을 조차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가 첫 번째 염각지를 생각하여 떠남을 의지하고 욕심없음을 의지하며 멸해다함을 의지하면 곧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경지로 나아간다.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식각지 정각지도 마찬가지이며 또 일곱째 사각지를 생각하여 떠남을 의지하고 욕심없음을 의지하며 멸해다함을 의지하면 곧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경지로 나아간다. 만일 생각하지 않으면 곧 번여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고 생각하면 번여와 걱정과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유로는 사유를 조차 끊는 것이라 하느니라. 만일 비구로 하여금 유로에 대하여 견의를 조차 끊을 것은 곧 견의로서 끊게 하고 유로에 대하여 보호를 조차 끊을 것은 곧 보호로서 끊게 하며 유로에 대하여 떠남을 조차 끊을 것은 곧 떠남으로서 끊게 하고 유로에 대하여 슬을 조차 끊을 것은 슴으로서 끊게 하며 유로에 대하여 참음을 조차 끊을 것은 곧 참음으로서 끊게 하고 유로에 대하여 없암을 조차 끊을 것은 곧 없암으로서 끊게 하며 유로에 대하여 사유를 조차 끊을 것은 곧 사유로서 끊게 한다면 이것을 비구가 모든 번유인 누가 다 끊어지고 모든 매침이 이미 풀려 능히 바른 지혜로서 괴로움의 끝을 얻은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여러 피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